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의 책임지는 당대표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으로서 100년간은 더 큰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당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는 저는 김부겸 선봄캠프 대변인 박양숙입니다. 오늘 먼저 기자회견 면을 발표하고 이동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부겸 후보의 당혁신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지금부터 당혁신안에 관한 당대표 후보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정당 책임정당 포용정당의 3대 당혁신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350만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의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하면서 국민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대를 걸었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일의 성과를 내오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고 책임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께서 요구하신 정치개혁, 검찰개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 집중호우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처변 민심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명한 위기 속에서 당을 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 혁신화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권형 당 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과거 지구당의 폐해 개선을 전제로 지구당을 부활하고 당원들의 뿌리모임인 당원 자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 도당 부설로 정책영무소를 상설화하여 중앙집중형 정당을 지역분권형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 헌신한 당원들을 위해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당을 개방하여 당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과 지방정부 간에 지역당정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는 당대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당이 정과 청의 가운데 있어서 확실히 중심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요 당직의 원내위원장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만 가능한 예비후보 후원의 제도를 지방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당기관 조직의 자질과 능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임기 내 개헌, 민생개혁입법,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는 책임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백년을 위한 개헌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 등 국무원인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시대정식을 헌법전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항, 지방정부의 자치법권 보장 등 자치분권의 가치는 물론 대통령 권력분산 및 4년 중임제,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분권연 개헌을 2년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을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연구원의 위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독립이사장제와 원장 외부 공모제 그리고 후원의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외층을 끌어안는 포용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얼찌로위원회를 당내 핵심기구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이 배고픈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포용정당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정치적 소외층, 지역풀뿌리 단체들을 끌어안겠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여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고 아예로 핵심협약 비준을 책임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농민,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불뿌리 조직과 연대하겠습니다. 1일 현장 최고위원제를 통해서 정치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지역순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의 미래인 청년, 여성, 정치 리더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상수로 하겠습니다. 당내 활동기회와 정치적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외부에서 임무를 찾는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저 김부겸 전국정당, 책임정당, 포용정당이라는 3대 혁신을 이루어서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재창출, 3대 선거 승리, 국민신뢰회복이라는 3대 과제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김부겸 좌고 후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